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1차 선고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에서 민영배 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다시 연장을 하게 된 민영배 단장이 박균택 김기표 이성윤 노종윤 주철현 당선인까지 모두 함께 모레 화요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성영웅 의원 보시기에는 이 방문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방문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지금 당선인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곧 임기가 계시될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단체로 교정당국에 몰려간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정당국에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교정당국의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가서 어떤 위력을 보이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가서 뭔가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출전 기록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씨도 변호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법원에다가 증거 신청해서 법원이 채택하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받든가 아니면 국회가 자료대출 요구했을 때 그게 만약에 자료대출 대상이 된다면 역시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든가 해야 할 일이지 교정당국에 저렇게 단체로 몰려갈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민주당 인사들이 지난해에도 지난해 여름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특별면회 신청을 하고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과 부딪히기도 했었는데 그 장면 보고 오시죠.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해요.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 지검장이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 만기일은 6월 21일이고요. 지난달 말에 보석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구속 때 재판을 받아왔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공범들도 이미 석방돼 있으니 나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술자리, 접대 의혹, 회의 의혹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인데 과연 이것을 놓고 검찰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소설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이 의혹이 논란의 방향이 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야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특검을 띄우고 있는데 이화영 특검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특검 할 겁니다, 특검. 이화영 부지사 술법 관련해서도 특검에 좀 추진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죠.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피사실 공표. 누가 관여했던 것인지 특검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1호 법안으로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욱 전 대변인, 지금 보면 특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였다는 술판 회유 관련된 특검. 한동훈 특검법은 이미 발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고요. 지금 조국 대표나 황운하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드러날 경우에 이것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러다가 대파 특검도 해야 되고 삼겹살 특검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밀어모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총선 승리가 가져온 후폭풍일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중에 지금 어떤 특검이 성사가 되고 어떤 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지금 이화영 진술 회유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뭔가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면 결국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특검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에서 한동훈 특검이나 조국 황혼화 수사특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과연 그것이 민주당한테 얼마만큼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또 그리고 지금 의혹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해명 뭔가 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다가져 있습니다. 성룡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검찰의 직권남용이다 이런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수긍하기 어렵죠. 일단은 이화영 씨에 대한 술판 회유에 관련해서는 이미 공론회장에서 다 논파가 됐어요. 이화영 씨나 변호인이 하는 주장들이 하나도 일관성이 없고 시점, 장소, 행위, 주체 이미 다 앞뒤가 맞지 않게 바뀌어서 더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건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조국 대표나 황혼아 의원에 대한 수사팀을 특검하겠다고 하는데요. 조국 대표는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도 그 징역 2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팀이 적법하게 수사 잘했는데 무슨 특검을 한다는 거죠? 황혼아 의원도 지금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3년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수사팀이 적법하게 수사를 잘 했으니까 유죄 판결이 나왔을 건데 무슨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 DNA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명숙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때 돈을 준 한마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신공영 대표. 이분이 나중에 법정에 나와서 검찰이 자기한테 이렇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증언이야말로 위증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한만호 씨에 대해서 모해위증 교사를 한 검사들을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조사를 했었어요. 나중에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어서 결국 다 무혐의로 끝났는데요. 그렇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왜곡된 희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 DNA가 이 특검 주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특검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죠. 그중에 성공한 특검도 있고 실패한 특검도 있는데 국민들이 기억하는 특검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최성현 평론가 보시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특검 어떤 게 있죠? 온 로비 특검이 있었고 대표공사 파업유도 특검, 이용호 게이트, 대북손금. 사실 두 손으로 꼽을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 특검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말하자면 순기능적인 그런 기능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특검은 탄핵까지 갔던 거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검사라고 하는 게 수사기관의 결과가 꽤 불공정하게 나타났다고 사회 여론이 있거나 국민이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 지금 특별검사를 하자고 민주당과 조국 대표들이 요구하는 건 이건 그야말로 툭하면 특검이라서 특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회적 비용과 어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특검들은 저는 이렇게 수시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태원 참사라든가 최혜명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걸리는 것까지 특검하자. 이거는 국민들의 역풍을 부를 수도 있고요.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아니라 툭검이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돼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협체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또 국민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